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얼어붙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으로 먹구름이 예상됩니다. 9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가격 하락은 물론이고 판매 수량 역시 현저하게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열 리페이지 부동산 서비스는 최근 2009년 주택 가격 전망에서 3에서 4% 하락을 예견했으며 조준상 센츄리 투애니원 사장은 이보다 많은 5% 하락을 전망하면서 주택 매매는 15%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안에 지속적인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월 27일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미국의 경기 회복 여부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택시장 침체는 바이어에 유리한 시장으로 신규 주택을 원하는 구매자에겐 최적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주택 판매는 가능하다면 내년 봄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개인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무엇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과 주거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토론토의 경우 영라인 선상의 주택과 지하철 인근 지역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발생하는 데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과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RTV 뉴스 손희정입니다.